네 안녕하십니까 예술잡담의 문성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미술공부하고 싶은데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술관에 가면 도대체 왜 미술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가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 읽어도 좋을 만한 미술책 탑10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먼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기준입니다 제기준이라는 말은 그 저 누구죠? 아무튼 유명한 작가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책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런 조언도 듣지 말라는 말 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책을 이런 책 읽어라 저런 책 읽어라 이게 추천도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별로 잘 읽지도 않고 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추천도서 받으면 보통 우리 스크랩 안에는 보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청을 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본 한도 내에서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 이 정도면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읽을 만 하겠다라는 책 한 10권 정도를 추스려서 초구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중구편은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초구편을 말할 때 미술사 책이나 미술에 관련된 책을 말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이 뭐냐 그러면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한 17,8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17,8년 전에도 이 책을 읽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거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 서양미술사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심지어 이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는 언제 쓰이진군요 그러면 약 1960년대에 처음에 쓰이고 그게 몇 번의 개정판을 고치면서 1970년대까지 수정이 되거든요 이 말은 왜 드리냐 그러면 유통기한이 됐어요 무슨 말이시냐 1970년대 이후로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발견됐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수정됐고 정말로 많은 미술이론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곰브리치라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영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도둑놈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도둑놈들이라는 것은 겁나 훔쳐가요 그래서 엘긴마블이라는 그 말도 있거든요 엘긴마블이 뭐냐 그 엘긴라는 사람이 지가 다 훔쳐갔어 그래서 원래 그 곳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 돌려주세요 하니깐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엘긴마블이거든요 엘긴리 익스큐즈죠 미안하지만 유감인데 니네 이거 돌려주면 니네가 잘 보관도 못할 테고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더 보관을 잘 할 테고 그리고 하나씩 돌려주기 시작하면 대형제국 박물관이 텅텅 비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서 안 돌려주거든요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다 이건 이런 거죠 보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 갔는데 니보단 내가 돈을 더 잘 쓸 테니까 내가 쓸게 라고 말하는 건 별 다를 게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곤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도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곤브리치 서양미술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그 예술의 본령 예술의 기준을 그리스로 두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레이스를 두면서 그래서 곤브리치 서양미술사에 보면 그리스 챕터가 뭐라고 설명이 되냐 그러면 위대한 각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위대한 각성은 위대한 각성이에요 그 걔네들 다 거기서 받았어요 이집트랑 메소프타미아 지역에 미술사 제가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그렇게 받거든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건데 마치 그리스 미술이 대단해요 위대하고 엄청나지만 그거에 크게 그거를 마치 예술에 뭐라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천하는데 비판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곤브리치 서양미술사 읽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조심히 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곤브리치 서양미술사만큼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린 책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분명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에 보기에는 상당히 오리엔탈리즘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전됐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서양미술사, 곤브리치 서양미술사입니다 읽은 추천이라기보다는 거의 비평에 가까우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게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난처한 서양미술사라고 더 정확히는 난처한 미술 이야기죠 난처한 미술 이야기인데 양정무 교수가 쓴 책입니다 사회평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처음에는 1, 2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1, 2, 3, 4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사실 곤브리치 서양미술사보다 먼저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곤브리치 서양미술사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난처한 서양미술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말하듯이 쓰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그리고 쉽고 최근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과학적인 약간 조금 이상한 것도 좀 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 양정무 교수 한번 본 적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회평론이라는 출판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좋은 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1, 2, 3, 4편 참 좋아요 그중에 1, 2편이 제일 좋고요 3, 4편은 그보다는 살짝큼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난처한 미술이야기 정확히는 난생 처음 공부하는 미술이야기인가? 아니다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인가? 이름 정말 어렵게 말해서 들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난처한이라는 것에 끼워 맞추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 찍은 것 같아요 난처한 미술이야기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의 책이냐 그러면 진윤권 씨의 미술사입니다 진윤권 씨의 서양 미술사가 세 권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요 원제가 뭐냐 그러면 아 원제가 뭐냐 그러면 히스토리 오브 아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 사실은 서양 미술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술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책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얘기가 한 티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서양자로 붙여서 번역하지만 그건 완전히 서부적인 시각인데 이 진윤권 씨의 서양 미술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이 분이 진윤권 씨에 대한 기타, 가타부타 개인적인 평가를 하진 않겠지만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참 잘 써요 이 진윤권 씨는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그 대중적 글을 무척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아마 거의 우리나라 미학의 거의 1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미학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윤권 씨의 서양 미술사 세 권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세 권 시리즈는 미학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읽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술사를 그냥 뭐 마치 우리가 미술사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미술사의 어떤 그림 설명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 내막의 어떤 깊이나 깊이 있는 어떤 한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세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곰브리치 한 권, 난천 네 권 그럼 다섯 권이죠 그리고 진중권 세 권 이렇게 하면 벌써 여덟 권인데 그냥 하나의 시리즈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곰브리치, 진중권, 난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추천드리는 것은 클릭 서양 미술사라는 책입니다 클릭 서양 미술사라는 책인데 이 클릭 서양 미술사를 추천드릴 때 살짝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요 너무 축약이 되어 있어요 너무 축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 책이나 미술사 책 미술사 책도 역사 책이 한 부분이죠 너무 축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딜레마예요 한 권에 다 담을 내면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하면 어려워져요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요 그게 좀 뭐랄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개괄적인 책으로 보기에는 클릭 서양 미술사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를 만든 애경이라는 출판사에서 같이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뭐냐 그러면요 쉽게 읽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익히가미 히데히로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뭐 일본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상당히 편하게 써요 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읽기에는 참 좋은 책이 바로 이 쉽게 읽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한 권은 아니에요 총 이게 아마 한 열 대권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해할까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마 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이집트 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바라쿠 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이 이해할까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술문화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쓴 책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쓴 책인데 이게 사주별로 아주 짧게 짧게 얇은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읽기도 편한데 이 독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가 미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미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말은 원래 미학이라는 말 자체 에스테티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독일의 마음가르텐이라는 미학자 철학자로 사실은 철학자가 쓰면서 마음가르텐을 거쳐서 칸트 그리고 피이테 쉐링 그리고 해결까지 이루면서 이게 독일 미학 르네상스 거든요 독일이 미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책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참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 진짜 제목 그대로 어떻게 이 그림을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추천이 되겠죠 일곱 번째는 뭐냐 그러면 테마 현대미술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미술에 들어가겠죠 테마 현대미술 노트인데 현대미술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대미술을 한스 제들마이어라는 사람은 현대미술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중심의 상실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중심의 상실이 뭐냐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게 대중없다란 말입니다 그냥 뭐 지 멋대로라는 소비거든요 현대미술이 지 멋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술을 사주예요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1960, 70년대 이후 것들을 말합니다 사주별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 현대미술 노트라는 책은 제목 그대로 테마별 주제별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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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었습니다 과학이면 과학, 몸이면 몸, 뭐더라? 시간이면 시간, 공간이면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엮었고 상당히 최근 작품들 이게 2008년도에 쓰이거든요 2008년 그 순간까지의 작품들을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책이 바로 이 테마 현대미술 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7번째죠 네, 8번째는 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독일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독일 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니, 참 참 잘 써요 이 인간들이 참 독일 하면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저도 차, 독일 차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독일 차는 못 차지만 상당히 꼼꼼하잖아요 꼼꼼해가지고 아주 아주 이거를 잘 분석합니다 잘 분석해서 잘 쓰는데 이 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라는 책 프랑크 슈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역시도 상당히 쉽게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 작품들을 정말 독특한 관점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미술계는 어떤 관념으로 많이 들어와 있냐 그러면요 경로가 어느 쪽이냐 그러면 일본, 미국, 프랑스입니다 이 일본, 미국, 프랑스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미술들이 영국도 프랑스로 해서요 받아들여지는 미술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관념에서 보는 예술은요 조금 독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들 그리고 처음 보는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그... 뭐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라는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여덟 번째 추천이 되는 건가요? 상당히 쉽습니다 그게 여덟 번째 추천이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뭐냐 그럼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라는 책입니다 안현배 교수가 쓴 책인데 About Books에서 나오는데 이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는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 맞죠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라는 책은 사실은 제가 쓰고 싶었던 책입니다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이라는 것은 저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가 아주 어려운 말로 정말 한 티기도 없는 재미없는 말로 지루하게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게 그리고 길게 하는 설명을 한 장의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술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 하나하나들 그림 작품 하나하나들은 우리에게 한 권이 철학책 만큼의 인사이트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술 작품을 인문학적으로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이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라는 책은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충족해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뭐냐 그러면 디스 이즈 아트입니다 디스 이즈 아트라는 이 책은 마로니에브스에서 나온 건데 일단 차역을 딱 보시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시냐 겁나 두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척 무겁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싸 책이 너무 비싸요 근데 읽을만 합니다 이게 디스 이즈 아트가 이거를 맥락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맥락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품들 그리고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정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에 좋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미술사 책을 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곤브리치나 기타 등등 미술사 책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뭐 누구의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귀도래니의 작품은 어쩌고 저쩌고 쓰잖아요 그럼 귀도래니의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참고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 쭉쭉쭉 잘 나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갖고 와서 보는 게 낫겠네요 제 사무실에 있거든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This is art라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그냥 뭐 설명해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독특해서 책이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책이 아이고 다 찢어지네 이 책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보시면 어떤 식이냐 여기 뭐 1400년부터 1620년까지거든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1400년부터 1620년까지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사조별로 쭉 이게 시기 그 연도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다 이 사조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조의 중요한 작가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렌치오 기베르티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4페이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를 이렇게 펼시면 로렌치오 기베르치의 그것이 뭐냐 천국의 문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한 작품 작품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권 두시고 그리고 다른 책들 같이 읽으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필요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책이 바로 This is Art라는 책이죠 This is Art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요 35,000원이고요 두껍기가 다시마 나옵니다 이게 제가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다 찢어진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고쳐야겠다 네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만한 책 10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초심자형이죠 물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읽어보고 이게 무슨 초보자들에게 좋은 책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쉬운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추천드리면 제일 먼저 읽으시면 좋은 게 난처한 서양 미술사입니다 그리고 난처한 서양... 난처한 미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같이 그냥 병행해서 읽으면 좋은 게 이키가미 히데히로의 쉽게 읽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 좋고요 그렇게 읽고 나서는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나 그 다음에는 다른 책들도 그냥 쓱 읽으시면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진중근의 서양 미술사 이런 거 같이 읽으시면 충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한 10권 정도 겨울은 훨씬 많겠죠 이거를 딱 읽고 나시면 아마 미술관에 가서 뭘 할 수가 있죠 아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 그러려고 간 거잖아요 물론 농담이지만 미술관에 가서 누군가랑 같이 갔을 때 적어도 몇 마디의 이러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와 더불어 조금 나는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좀 미학적인 것도 좀 알고 싶고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급편 10권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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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